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다시 도전하는 랜덤부스터 29 10개 생 램북깡 저번에 체인 캐러비우스 못 뽑아서 10개 다시 샀고요 지금 15개째 도전이죠 이번으로 15개째 도전인데 이걸로 못 나오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야 저번에 뽑았을 때는 체인 캐러비우스 못 뽑고 체인 캐러비우스는 뽑지 못했고 체인 라그나르크 두 개 나머지를 하나씩 뽑았고요 그리고 사이클룸 반키리 못 뽑았어요 자 시간 끌지 말고 바로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개에서 못 뽑으면 진짜 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첫 어딨어 스티커 어딨어 어딨니 야 저번에 못 뽑았다고 사이클룸 반키리 나왔어 그래 첫 번째는 사이클룸 반키리 자 아직 9개 남았는데 이렇게 많은데 왜 나 불안하지 자 두 번째 오픈 갑니다 다이너마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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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나와 자 세 번째 오픈 갑니다 밖에 참 비가 많이 와요 아 참 우중충하지 않게 체인 라그나르크 이로써 체인 라그나르크 세 개째 자 네번째 오픈 갑니다 네번째 체인 라그나르크 체인 라그나르크 체인 라그나르크 네 개 째 체인 라그나르크 다음 갑니다 어우 왜 점점 불안해지지 드레이크 오브 이트 뭐 드레이크 오브 이트는 뭐 하나 더 뽑는다고 뭐 기분 상하지는 않는데 자 벌써 몇 개 안 남았어 아 ㅎㅎㅎ 자 이번에는 제인 ㅋㅋㅋㅋㅋ 체인 라그라 로크가 5개 미친 거 아니냐 이제 좀 나올 때가 됐어 이제 좀 배신감 만들게 해주라 아 진짜 자 과연 로어스트리건 자 어느새 세개 남았어 야 이중에 하나는 있겠지 자 과연 자 과연 에레씨 체인 캐러베우스 두개 남았어 아 너무 너무하는데 진짜 자 드레일 오브 이치 이쯤되면 저주 아니냐 진짜 하하하하 하나 남았어 아 이거는 뽑아도 문제 있어 이건 뽑아도 문제 있는거야 진짜 하하하하 자 대망의 마지막 하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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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총 결산 체인 라그나로크 다섯개 드레일 오브 이치트가 세개 로어 스프리건이 두개 다이너마이트 캐러베우스가 세개 그리고 사이클론 발케리가 하나 와 어쩜 이럴수가 하하하하 아 이거는 진짜 뭐 나 저주 받은거 아냐 진짜 하하하하